어제 우리 시장은 CPI 발표와 함께 양 시장이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CPI 결과를 잘 소화해주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실적을 기반으로 어떤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을까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두 가지 기억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액은 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0% 증가분을 보였지만 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전분기 대비는 10%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분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1분기부터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기준을 제시했는데 매출액이 2,300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25%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의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가이던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슈링크 장비의 인스톨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소모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국가별 매출 성장 로드맵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국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이미 70개국 이상으로 매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에는 볼륨어 출시가 준비돼 있는데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태국에 동시 진출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관련돼서 실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는 반응을 보여줬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4만 6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보시죠. 클래시스 전장에는 4.5% 오름세 보이면서 3만 원 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APR과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의 가격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의 흐름은 어떨지 예상체 결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2.8% 오름세 보이면서 3만 85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W게임즈인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일단 4분기의 매출액은 앞서 확인해봤던 클래시스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9,8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에서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또한 1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콘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콘텐츠의 성공적인 업데이트와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서 소셜 카지노 부분 매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W게임즈는 실적 발표와 함께 어제 새로운 배당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폭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신사업 아이게이밍과 캐주얼 게임 등으로 매출은 다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슈퍼 브매치나 빙고 헤이븐 등 신작 캐주얼 게임 두 종이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작을 통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적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 6만 4천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W게임즈 전장에는 약보합건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4만 2천 7백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보합건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